2개의 구멍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너무 간단하니까 잘 보세요. 두개 깔고 올라가고 근저산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큐브 190블럭이고요. 스토브는 바람구멍이 꼭 필요해요. 바람구멍입니다. 바람구멍. 이거 한개만 해도 충분한데 그냥 있는대로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개만 해도 충분해요. 바람구멍. 벽돌 생긴대로 좀 안정적으로 뭐 이대로 쓰셔도 충분한데 저는 조금 더 안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쓰셔도 충분한데 3단계의 펜트 제품들 2개의 펜트 2개의 펜트 3개의 펜트 1개의 펜트 2개의 펜트 3개의 펜트 1개의 펜트 2개의 펜트 1개의 펜트 3개의 펜트 수평도 적당히 맞춰 준거 거든요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안하고 그냥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냄비가 뭐 쏟아지거나 그럴 염려는 크게 없거든요. 냄비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